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상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 수도회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바오로 딸 서원에는 기도 우체통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삐뚤빼뚤한 어린이의 글씨로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하느님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이제 막 글씨를 배운 듯한 아이가 쓴 이 기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 아이는 영원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는 걸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영원히 도대체 뭘까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한 진시황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은 그 가장 뿌리로 가면 사실 영원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읽어드릴 책은 나가이 다카시 박사의 자전적 소설 영원한 것을입니다 바오로 딸에서 나온 다시 읽고 싶은 명작 다섯 번째 책이에요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때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폐허가 된 시대적 상황에서 쓰여졌는데요 이때 히로시마도 마찬가지로 원자폭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은 너무나도 다른 반응과 선택으로 하나는 지옥이 되고 다른 한 곳은 지상 천국이 되었다고 하죠 나가사키에서 헌신했던 나가이 다카시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 천국의 문틈 사이를 살짝 들여다보기로 해요 자 그럼 책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첫 번째 류요키치는 우라카미로 하숙을 옮기고 막바지에 이른 학업에 몰두했다 지금까지 해오던 가정교사 자리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는 데다 그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여서 재봉 같은 과목은 제대로 지도할 수 없어 그만두었다 옷깃과 섭다위의 용어는 사전을 찾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 우라카미로 하숙을 옮긴 데는 종교적 이유가 더 컸다 우라카미는 나가사키시 북쪽 끝에 있는 지역으로 다이쇼 시대에 시로 편입되어 시라고는 하지만 언덕과 골짜기에 농가들이 모여 모두 하라고, 간호고, 나카노고, 오카고, 사도고, 후치고 등의 마을을 이룬다 그가 다니는 대학은 이사도고에 있었고 하숙집은 나카노고의 나가요미치에 있는 소장수 집이었다 우라카미는 교회 역사상 박해지로 유명한 가톨릭 신자마을이었다 대학 북쪽에 있는 동양에서 제일 가는 붉은 벽돌로 지은 대성당을 중심으로 가톨릭 신자가 만명가량 살고 있었다 그들은 도요토미 시대부터 있던 여러 차례의 대박해에도 굽히지 않고 신앙을 지켜온 집안이었다 류요키치가 하숙하는 집 또한 열심한 가톨릭 신자로 대대로 회장을 지냈고 지금의 집도 메이지 시대 초에 임시 성당으로 사용되었다 한다 십자가, 스테인드글라스, 서양식 의자, 가톨릭 교회의 문서 등이 가보처럼 전해내려오는 유서 깊은 집안이었다 이런 것들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 관리에게 들키기라도 했다면 가톨릭 탄압법에 따라 참수형이나 화형 또는 척살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남몰래 몇 대를 이어 보관해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온 숭고함을 느끼게 한다 우라카미 주민들의 생활은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난다 삶 자체가 기도였다 기도를 떠난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잠에서 깨면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자기 전엔 저녁 기도 그리고 교회 종소리에 맞추어 아침, 점심, 저녁 세 차례 삼종 기도를 바친다 삼종 기도는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라는 말로 시작하여 하느님이 인간에게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기도다 그 밖에 일을 할 때도 시작 기도와 끝 기도를 바친다 세 끼 식사 때도 식사 전후 기도를 한다 차를 마시거나 약을 먹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오른손을 이마와 가슴 왼쪽과 오른쪽 어깨 순으로 십자 성호를 긋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체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 고통이나 즐거움을 모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바친다는 뜻이다 그 밖에도 일하는 틈틈이 짧은 기도를 한다 기도란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과 이야기한다 우라카미 사람들이 가장 즐겨드리는 기도는 묵주기도다 묵주기도란 성모님께 바치는 장미 꽃다발이라는 의미로 묵주알을 굴리며 기도하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늘 묵주를 들고 기도하기에 알은 반들반들 빛나고 줄은 녹이 쓰는 일이 없다 교회에서는 날마다 아침 미사가 거행되었고 주일이나 축일에는 모든 신자가 미사에 참여하여 온 마을이 잔칫날처럼 떠들썩했다 주일과 축일에는 성체의 강복식이 거행되었다 성체야말로 교회에 살아있는 심장이다 빵의 형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성체는 언제나 제대 옆 감실 안에 모셔져 있다 마을 사람들은 틈날 때마다 성당에 가서 성체 조배를 하고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었다 새벽 아직도 컴컴한 5시 반 교회에서 땡땡땡 3번 간격을 두고 종이 울리고 이어서 30번 정도 울리는 3종 소리에 류호키치가 잠을 깨면 아래층 주인집 식구들은 벌써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기도는 언제나 두 편으로 나누어 어린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먼저 시작하면 어른들의 목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어린 목소리와 나이든 목소리가 번갈아 하느님께 대한 믿음, 희망, 사랑을 고백하고 아멘이라는 말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청했다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선조 대대로 신앙을 생활 기반으로 삼아온 마을 사람들의 행복이 감지되는 한편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불행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 류호키치가 품고 있던 생각은 쫓겨난 낙원에 대한 향수나 종교적 정서에 대한 동경에 지나지 않았다 하숙집은 커다란 외양간이 있는 소장수 집으로 많을 때는 서른 마리, 적을 때는 대여섯 마리의 소가 있었다 날이 밝기를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송아지가 음메 음메 하고 울면 어미소는 음머 하고 울었다 그것도 조물주를 향한 그들의 기도인 듯 했다 소는 주로 고토에서 사오는데 미물인 송아지도 어미소와 떨어지면 외로운지 송아지가 새로 온 날은 한 이틀 동안 밤새도록 음메 음메 울었다 그런 때는 아무리 여물을 주며 달래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류우키치의 별명은 소였다 류우키치도 소를 볼수록 성질이나 태도나 동작이 자기와 너무 비슷해 그런 특징을 찾아내 별명을 지어준 친구들에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류우키치는 소에게 친밀감을 느꼈다 소는 영혼도 자유의지도 없으며 오직 본능으로만 행동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스스로 알고 생사 문제에 미혹되지 않으며 불평, 불만이나 불행을 드러내지 않고 의연하게 살아간다 류우키치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인생의 목적이나 확고한 생사관도 없으며 언제나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 괴로워하는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때로는 소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다 그 까닭은 올바른 종교에 귀의하지 않기 때문임을 알았고 마을 사람들이 믿는 종교야말로 유일한 종교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이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으면서도 후회는커녕 평화로이 자신을 하느님께 의탁하며 살기 때문이다 인간이 소중한 생명을 거짓 가르침을 위해 바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우라카미 마을을 산책하노라면 여기저기서 순교자의 유적을 보게 된다 특히 우라카미 강에 이 땋은 열평 정도의 잔디밭이 있다 그곳에 있는 바위나 나무들이 예사로워 보이지 않아 밭에서 일하는 농부에게 물었더니 복자님들의 무덤이지요 하고 대답했다 그 농부는 잠시 일손을 놓고 무릎을 꿇고 짧은 기도를 한 다음 이곳에서 화형당한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1km 정도 상류에 있는 오미네 방주가에 살던 농사꾼이었다 그들이 가톨릭 신자라는 것을 알고 잡으러 온 관원들이 집으로 들이닥치자 그들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흰쌀밥을 지어 관원들에게 대접하고 세신까지 주었다고 한다 관원들은 쌀밥을 대접받고 신을 얻어 신었으나 세 사람을 결박하여 마당에 있는 우물에 쳐박았다가 다시 마을 안으로 끌고 다닌 후 불에 태워 죽이려 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장작을 모두 강물에 던져버렸다 그래서 이곳까지 끌고 와서야 겨우 어떤 사람에게 장작을 구해 그 바위 위에서 태워 죽였다는 것이다 순교한 부부와 그 아들은 지완, 지완나, 미기로라는 세례명만 전해질 뿐이다 복자란 성인품에 오르기 전 단계의 칭호다 그때 장작을 준 사람의 집에서는 그 후 대대로 피부가 검은 아이가 태어났으며 지금도 그 집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닌다고 했다 영원한 것을 두 번째 도련 성가대가 노래를 시작하여 눈을 들었다 천상에서 들리는 노래소리 같았다 류오키치는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교회 문 위쪽 재단 맞은편 위쪽에 성가대석이 있었다 연주자들은 모두 프랑스식 제복을 입고 악기도 프랑스식 관연악기를 갖추었다 지휘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니 하숙집 주인의 사촌 이사마츠 할아버지였다 나이 많은 농부가 그레고리오 성가를 지휘하다니 몹시 놀라웠다 그러고 보니 연주자들도 모두 동네 농부나 직공이며 나이는 서른에서 쉰 살쯤 되는 중년이었다 남녀 청년 회원들은 합창을 하고 있었다 소나무와 꽃과 촛불로 장식된 재단 그리스도 탄생의 외양간 정경을 커다란 인형으로 꾸민 옆재단 가끔씩 재단에서 울려오는 거룩한 종소리 피어오르는 향 일제히 일어서거나 앉거나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는 신자들 어떤 때는 하늘에 닿도록 큰 소리로 노래하는 기쁨에 찬 성가소리 어떤 때는 양들도 잠든 이스라엘의 황야를 상상하게 하는 고요함 사제 혼자 하는 기도 신자들과 함께 하는 기도 미사 세대가 끝났을 때는 아침 9시가 가까웠으나 그동안 류요키치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행복한 분위기에 취해 지루한 줄도 몰랐다 다음 날 밤중에 주인집 딸이 복통을 일으켰다 딸 하루노는 나가사키의 수루나키 여학교를 거쳐 오무라 여자 직업학교 사범과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 어촌 여학교에서 재봉을 가르쳤다 집에 오는 일이 별로 없어 류요키치하고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 지금은 겨울방학을 맞아 집에 온 것이다 눈이 크고 이가 흰 그는 여학교 시절 단거리 선수로 배구에서 센터를 맡았단다 그래서인지 키가 크고 몸이 단단해 보였다 성탄절에도 옷은 곱게 차려입어도 화장은 하지 않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저녁때 복통을 일으킨 것이다 회축약도 위장약도 소용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져 구토까지 한다는 것이다 류요키치가 아래층으로 불려 내려갔다 처녀는 오한이 나서 몸이 떨린다며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다 진찰해 보니 맹장염이었다 날이 밝기를 기다린다면 골문계 터져 복망염이 될지도 모르니 곧바로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하자 성모상 앞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던 하숙집 주인이 딸의 머리맡에 와서 앉았다 그렇습니까? 선생님께 배를 끼쳐 죄송합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 뜻이지요 병도 기쁘게 받아들여야지요 이것이 또 어떤 좋은 일의 원인이 될지 모르니까요 류요키치는 곧 전화하러 근처 초등학교로 달려갔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여보세요? 3200번 대학 전화 교환수는 류요키치에 귀에 대고 재채기를 두 번이나 했다 외과 당직은 다행히 동기생 야마구치였다 알았네 곧 데리고 오게 수술실에 난방을 해놓고 기다리겠네 야마구치는 큰 소리로 말했다 하숙집에 돌아와 보니 주인집 일가는 문 앞에 모여있었고 딸은 도저히 걸어갈 수 없다고 현관까지 나와서는 모포를 덮고 웅크리고 있었다 주위에 차도 없었다 대축일이라 다들 기분 좋게 술에 취해 잠들었으니 깨울 수도 없고 주인은 노인이라 딸을 업을 힘도 없었다 어물어물하다간 생명이 위험합니다 자, 내 등에 업히세요 류요키치는 하얗게 뒤집어쓴 눈을 털지도 않고 등을 내밀었다 딸은 부끄러워 잠시 망설였으나 밤중이라 보는 사람이 없으니 걱정 말라며 류요키치가 권하자 할 수 없이 류요키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한방 눈은 소리 없이 내리고 마을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주인이 앞에서 호롱불을 밝혔다 불빛 사이로 간간히 눈이 내린다 하얗게 쌓인 눈 위에 눈이 하염없이 내려 쌓였다 류요키치는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 말없이 걸었다 등에 업힌 주인집 딸 심장이 왼쪽 등에서 뛰고 있었다 열이 높아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목덜미에 닿는 머리카락과 열띤 숨결이 간지러웠다 개가 뛰어나와 짖었다 그만 짖어! 우린 수상한 사람이 아니야! 류요키치가 외쳤다 대학은 조용했다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가 저쪽 끝까지 울렸다 어디선가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다 외과병동 수술실엔 환하게 전등이 켜져 있었고 창문 및 라디에이터는 하얀 김을 뿜었다 류요키치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 목숨을 살리는 전경이 아름답구나 하고 생각했다 류요키치가 환자를 업고 수술실로 들어오자 야마구치는 놀란 표정이었다 더구나 관연한 처녀라는 것을 알았을 때 간호사들은 서로 소곤거렸다 수술은 예정대로 7분 정도 걸렸다 맹장이 완전히 골마터지기 직전이었다 정말 아슬아슬했군 야마구치는 이렇게 말하면서 잘라낸 맹장을 조사한 다음 표본 병에 넣었다 주인이 사무실에서 딸의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가보니 환자는 잠들어 있었다 이불과 그 밖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뒤따라온 어머니가 밤참까지 준비해 외과 선생에게 갖다 달라고 부탁했다 숙직실로 가니 야마구치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겨우 목만 내놓고 렉셀의 외과 총론을 잇고 있었다 보따리에는 백포도주와 햄, 소시지, 귤이 들어 있었다 야마구치는 침대에서 빠져나와 외투를 뒤집어 쓰고 류오키치가 포도주를 가득 따른 잔을 들고 하야시 애인의 건강을 위해! 라고 외치며 잔을 비웠다 야! 애인이 아니야! 류오키치는 황급히 말하다 포도주에 사례가 들렸다 쓸데없는 소리 봐라! 반하지도 않은 남자에게 업히는 여자가 어디 있냐? 야마구치는 이렇게 말하면서 포도주병을 집어들고 류오키치의 잔에 가득 따랐다 영원한 것을 세 번째 천식을 알아본 사람이라면 발작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괴로워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죽음에 목 졸리면서도 더군다나 이제 조금만 더 졸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 괴로운 시간을 1초 1초 넘기며 1시간, 2틀, 4흘을 계속하는 것이므로 견딘다는 것은 상상을 넘어선다 아, 공기를 마시고 싶다 세상 사람들은 여자와 술과 담배, 쌀밥을 원한다고 떠들지만 숨을 자유롭게 쉬고 싶다는 욕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시험삼아 코와 입을 막은 후 몇 초 동안만이라도 있어보라 공기를 준다면 재산을 다 준다 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류오키츠는 천식 환자가 되었다 이 발작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언제나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술도 마시지 못했고 밤늦게 다니는 것도 무서워졌다 농구도 할 수 없다 파티에 가서 떠들고 놀 수도 없다 여행을 떠날 수도 없다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만 해야 한다 쓸데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 저절로 이렇게 되어버렸다 오늘 밤 천식이 발작할지도 모르니 미리 일을 해두는 습관이 생겼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 날마다 긴장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필요한 일을 완전하게 한다는 자세는 류오키츠의 일상이 되었다 필요하지 않는 일에는 손을 대지 않고 일단 손을 댄 일은 완전히 해놓지 않으면 안 되었다 류오키츠의 생활은 이렇게 변했다 류오키츠의 영혼도 새롭게 변화했다 겨우 이그램 주사로 죽을 뻔한 일을 생각하면 이제까지 그래도 자기가 꽤나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던 거만한 마음이 바람빠진 풍선처럼 되어버리고 육신의 허무함과 이 세상은 믿지 못할 것임을 생생하게 깨달은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죽는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나만은 죽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류오키츠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생각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언제 심장이 멎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옛날 어떤 성인이 학창시절 축구를 하는데 한 친구가 이제 10분 후에 죽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물었다 성인은 계속 축구를 할 걸세 하고 말했다고 한다 이 성인처럼 언제 죽어도 상관없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류오키츠는 자주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를 모셔 영혼을 깨끗이 하고 상존 은총이 충만히 내리도록 기도하게 되었다 병자 성사를 받았을 때 영혼과 육신 몸에 지닌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치고 그분 뜻에 맡겼다 아직 죽지 않은 것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하느님의 영광과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위해 생명이 연장된 것이다 세속의 명예, 재산, 지위 때문이 아니다 류오키츠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며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변했다 눈 오는 밤이었다 저녁 때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자 류오키츠는 몸에 천식 발작 전에 징조가 나타난 것을 느꼈다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연거푸 나왔다 재채기는 이웃에 들릴 만큼 컸기에 사람들은 하야시 선생의 재채기가 시작되었다 또 천식 발작이다 하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이웃들은 함께 모여 성모 마리아께 류오키츠의 천식이 가볍게 지나가길 기도했다 류오키츠는 그날 밤 일찍 자리에 누워 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을 취했다 머리맡에는 하루노가 주사놓을 준비를 하고 앉아있었다 이때 왕진을 청하러 온 사람이 있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밤중에 찾아와 왕진을 부탁한 일이 있는 천식 환자의 집에서였다 그 환자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에서 돌봐주는 가난하고 늙은 농부다 그 또한 오늘 저녁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자 발작을 일으킨 모양이다 천식은 기온이나 습도의 변화와 관계가 깊음으로 같은 지방 환자들은 똑같이 발작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류오키츠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루노가 당황하여 왕진을 말렸다 여보, 안 돼요 당신도 발작이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아니, 나는 가야 해요 에치, 나는 발작이 일어나려 하지만 그 환자는 이미 발작하여 괴로워하고 있었다 에치, 발작이 일어나려 하는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쓰러질 거라고요 여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잖소 그런데 환자는 지금 괴로워하고 있소 그 괴로움을 나는 잘 알아요 지금 내가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소 에치, 환자에게 의사는 희망이거든 당신은 천식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니 에치, 그런 말을 하는 거요 그래요, 저는 몰라요 하지만 당신도 천식으로 괴로워하는 당신을 간호할 때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모를 거예요 당신이 괴로워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느니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구요 당신은 욕신이 괴롭지만 전 마음이 괴롭다구요 아무튼 나는 가겠소 나는 의사요 그리고 동시에 환자예요 에치, 양복을 주시오 하루노는 리오키치에게 양복을 입히고 다시 그 위에 도테라와 방한모를 씌우고 장갑과 양말을 두 겹으로 신기고 마스크를 씌우고 다시 목도리를 둘둘 말아주었다 마치 에스키모 같았다 리오키치는 거기에다 장화를 신고 왕진 가방을 왼쪽에 끼고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고 연방 재채기를 하면서 천천히 집을 나섰다 밖에는 눈이 오고 했었다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언덕길을 2km쯤 올라간 곳에 천식 환자가 말 그대로 목을 길게 느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리오키치는 점점 가슴이 고통스러웠지만 제발 환자에게 주사를 놓아줄 때까지만 발작이 일어나지 않길 빌면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환자 집에 도착했다 고개 위에는 눈이 많이 쌓였고 추위도 심했다 초라한 오막살이 문에 이르자 리오키치의 가슴은 발작 직전 상태가 되었다 리오키치는 허덕이기 시작했다 환자는 자리에 앉아 허덕이고 있었다 말도 못하고 리오키치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모았다 리오키치도 이미 말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후 후 숨을 토하는 흠을 타서 할아버지 이제 안심 안심하세요 겨우 말했다 아드레날린 0.3과 비타 캠퍼 1.0을 재빨리 주사했다 환자의 얼굴이 30초도 되기 전에 혈색을 되찾았고 호흡도 점점 안정되었다 리오키치는 환자의 맥을 짚어보았다 맥박도 곧 평온해졌다 선생님 아 살았습니다 노인은 말할 수 있게 되자 비로소 싱긋 웃었다 리오키치는 다시 천식에 좋은 에페드린과 로트 액기스를 조제하여 5.1분의 내복약을 만들어 노인에게 주었다 그동안 노인은 완전히 정상 호흡이 되어 자리 위에 축 늘어져 누웠다 리오키치는 다시 한번 맥을 짚어보고 이제 괜찮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황급히 오막살이를 나와 집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이제는 발작이 일어나도 상관없었지만 일어나기 전에 집에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리오키치는 급히 서둘렀다 그러나 서두른 것이 잘못이었다 호흡이 점점 곤란해지고 목구멍은 씩씩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심장은 터질 것 같고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눈은 앞이 보이지 않게 펑펑 쏟아져 내렸고 근처에는 들어가 쉴 집도 없었다 다행히 길가에 감자를 저장하는 굴이 눈에 띄어 리오키치는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땅바닥에 앉아 한숨을 돌리자 마음의 긴장이 풀린 탓인지 그만큼 가공할 발작이 일어나고 말았다 눈 오는 밤 산속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길가 날이 밝으면 사람이 지나갈지도 모르나 날이 밝을 때까지 몇 시간을 이곳에서 이렇게 고통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이쯤 되면 의사가 아니라 환자에 지나지 않았다 류키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서 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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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힘을 다해 폐의 펌프를 움직였다 그로부터 30분 후 그러나 류키치한테는 3시간 이상 지난 것 같이 느꼈을 때 굴 입구에 희미한 불빛이 비쳤다 초롱불이 굴 앞에서 멎었다 죽은 듯이 고요한 밤공기를 깨트리고 류키치의 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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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숨소리가 굴밭까지 들렸다 여보, 당신이에요? 초롱불 옆으로 하루노의 긴장된 얼굴이 나타났다 후, 빨리 주사를 류키치는 그렇게 외쳤다 류키치는 그때처럼 아내를 기쁘게 맞이한 적이 없었다 꼭 껴안아 주고 싶었다 그러나 호흡이 끊어질 지경이니 어림도 없는 일이다 하루노가 굴로 들어왔다 희미한 초롱불에 비친 벽에는 나무뿌리가 도깨비처럼 얼굴을 내놓고 있었다 하루노는 당황하여 쩔쩔매면서 류키치의 왕진 가방을 열고 주사기를 꺼냈다 그리고 알코올을 엎지르고 앰플을 잘못 끼, 유리에 손을 찔려가면서 주사기에 약을 넣어 류키치에게 주었다 류키치는 호롱불의 약의 분량을 확인하고는 주사기를 허벅지에 찔렀다 하루노는 뒤로 가서 류키치의 등을 힘껏 밀었다 10초, 20초, 30초 약 효력이 나타났다 류키치의 호흡은 점점 가라앉았다 그와 동시에 온몸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하루노의 가슴에 축 늘어졌다 연옥에서 천사의 손에 구원받은 영혼의 기분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30분 후 류키치는 하루노에게 엎여 언덕을 내려왔다 초롱불은 류키치가 들었다 초롱불 주위로 눈발이 하늘하늘 내렸다 눈을 바라보면서 류키치도 하루노도 눈오던 그날 밤을 회상했다 그때 하루노는 맹장염으로 아프면서도 부끄러워 어둠 속에서 귀까지 빨개졌다 지금도 하루노의 귀가 빨개졌다 이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무거운 남편을 업고 미끄러운 길을 내려오느라 힘들었기 때문이다 영원한 것을 네 번째 아이들을 보면 자식이, 여자를 보면 아내가, 노인을 보면 아버지가 생각난다 말이 통하지 않고 옷이 다를지라도 모두 일본 사람과 비슷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아닌가 개인과 개인이 만났을 때는 아무리 화를 내려 해도 화를 낼 수 없고 미워하려 해도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민족과 민족, 집단과 집단이 되면 서로 증오하고 매도하며 마침내 서로 죽이는 것은 왜 그럴까? 개인이 개인을 죽이는 것은 대죄가 되는데 집단과 집단이 서로 대량 살륙을 하는 전쟁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일까? 정의의 전쟁, 평화를 위한 싸움, 그런 말들은 진실일까? 대행산맥의 분수령인 분도마을 부근에서는 식량 보급이 안 되어 며칠째 먹을거리가 끊어졌다 물줄기도 말라버린 골짜기, 바위 및 군데군데 고인물을 손수건으로 걸러 마시면서 비틀거리는 말을 끌고 산을 올라간다 얼굴에 땀이 말라붙어 생긴 소금을 더할 나위 없는 성찬이라 여기며 핥았다 언덕에 다다르자 모닥불을 피운 자리가 있다 리오키치는 부하들과 그곳에 앉아 십여 분간 쉬었다 하늘을 쳐다보니 커다란 둥근 구름이 여기저기 떠 있다 그 한쪽이 석양빛을 받아 커다랗게 뭉친 누룽지 같았다 어린 시절 꼭 이맘때 밖에서 놀다 들어오면 부엌에서 어머니가 저녁밥을 짓고 있었다 엄마, 밥 아직 멀었어? 어머니는 그래, 곧 된다 하면서 밥통에 밥을 담은 후 솥바닥에 늘어붙은 누룽지를 긁어 이소온 저선 바꿔가며 커다랗게 뭉쳐서는 옛다 하며 주었다 고소한 냄새 아, 그런 누룽지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에는 솜사탕 같은 구름이 떠 있다 가을 축제 때 신사 입구에 늘어선 노점상 가운데 솜사탕 장수가 끼어 있었다 통 속에서 흰색, 분홍색의 가느다란 실처럼 나오는 것을 막대기에 둘둘 감으면 솜같이 묻어난다 일전을 주고 산 솜사탕을 이쪽을 떼먹고 저쪽을 핥아먹으면서 요지경을 구경하러 갔다 생각할수록 배가 꼬르륵거렸다 허리띠를 꼭 졸라맸다 서른 명은 먹을 것만 생각했다 그때 한 사람이 타다 남은 재를 해치다 경기를 일으킬 만큼 소리를 질렀다 앗, 감자다 육십 개의 눈이 일제히 쏠렸다 보라, 군 감자를 그러나 아무리 뒤져도 세 개밖에 나오지 않았다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서른 명이 세 개를 나눌 도리가 없다 하늘을 쳐다보면 솜사탕과 누룽지 아래엔 군 감자 세 개 힐끔 옆을 본다 옆 사람과 시선이 마주치자 황급히 피한다 눈을 둘 곳이 없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목구멍이 스물스물 한다 이렇게 괴로운 일은 없다 1분, 2분, 3분 출발! 선두부대에서 소리가 전해왔다 출발! 하고 류키치도 큰 소리로 외쳤다 서른 명은 군 감자 세 개를 버려두고 무거운 배낭을 어깨에 둘러맸다 앞으로 갓! 서른 명은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해가 저물자 산 속에 있는 다 허물어져 가는 절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다 먹을 것이 없으므로 그대로 토방에 벌렁 누웠다 모닥불에 붉게 비친 괴이한 신상을 보고 있노라니 우상 숭배의 민족의 공상세계를 보는 것 같아 흥미로웠다 키가 7미터나 되는 마신의 얼굴은 무엇을 모델로 고안한 것일까? 뿔은 소를 모델로 한 것 같다 아, 비프 스테이크가 먹고 싶다 상상은 그만두자 코는 돼지다 돼지 오, 구운 돼지고기 맛 햄 샐러드 소시지 아, 견딜 수 없다 눈을 감았지만 배가 고프니 잠이 올 리 없다 귀뚜라미가 머리맡에서 울고 있다 귀뚜라미를 잡아 구워 먹을까? 언젠가 고양이가 귀뚜라미를 쫓아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의외로 맛있을지도 모른다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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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어? 뭐야? 처마 근처 같았다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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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비둘기, 비둘기다 서른 명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비둘기구이 이야, 얼마나 근사한 성찬이냐 한에다가 기둥을 타고 올라간다 성급한 아야카와는 배낭에서 소금을 꺼내고 나카야마는 모닥불에 장작을 더 집힌다 한에다가 기왓장 밑에 손을 집어넣는다 있나? 소노야마가 낮은 목소리로 묻는다 한에다의 손이 기왓장에서 나오자 푸드덕푸드덕 날개치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을 소노야마에게 건네고 한에다는 다시 손을 집어넣는다 또 있어? 소노야마가 묻는다 응 한에다가 대답한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무겁다 빨리 꺼내 밑에서 재촉한다 그.. 그런데 한에다는 왠지 주저하는 것 같다 왜? 안 잡혀? 아니야, 잡았어 어미 비둘기야 하지만 안 되겠어 왜? 소노야마 그 비둘기 일이네 한에다가 말했다 왜 그래 한에다 불이 막 타고 있지 않나? 나카야마가 외친다 응 새끼 비둘기가 있단 말이야 모두 잠잠해진다 사람들 마음에 오늘 밤도 아버지 없이 쓸쓸하게 자고 있을 고향집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도로 나줘라 소노야마 비둘기만이라도 식구들끼리 함께 있게 해줘라 나카야마가 말한다 대행산맥 분지에 아름다운 라이겐성이 있었다 성 안의 광장과 정원에는 온갖 색깔의 국화꽃이 어우러져 피어 있었고 애워싼 산들은 연보랏빛 도라지 꽃잎을 겹쳐놓은 것 같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전쟁을 피해 모두 떠나고 버려진 개만 쏟아다니고 있었다 한낮 텅 빈 음래에 갑자기 종소리가 울렸다 류키치는 삼종소리임을 알고 너무나 반가워 붕대소를 뛰쳐나와 종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틀림없이 음래 지붕보다 높이 솟아있을 십자가를 찾아 나섰다 있었다 동네 음래 밖에 커다란 붉은 벽돌로 된 성당이 우뚝 솟아있었다 산중에 이토록 큰 성당이 있다는 것은 뜻밖이었다 더군다나 퍽 오래된 성당 같았다 가톨릭 교회가 이런 산중에까지 들어왔으며 큰 성당이 필요할 만큼 신자가 많다는 사실에 류키치는 깜짝 놀랐다 성당 문은 굳게 닫혀있고 탑 위에는 교환기가 휘날리고 있었다 넓은 교회 마당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류키치는 성당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문 좀 열어주세요 대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문이 열리면서 얼굴을 내민 것은 이탈리아인 신부였다 죽음을 각오한 침착함이 얼굴에 배어있었다 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수용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사도의 표정은 진지했다 돈 많은 부자들은 대부분 피난을 가고 절이나 개신교 교회도 거의 문을 닫은 이곳에서 오직 한 사람 외국 신부만 피난 가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총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삼종을 울리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성당 감실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성체에서 나오는 것이다 성체는 숭고한 십자가 희생으로 신부뿐 아니라 만 명에 가까운 가난한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다행히 신부는 류오키치의 영어를 알아들었다 류오키치가 주머니에서 묵주를 꺼내자 긴장한 신부의 얼굴이 풀리고 파란 눈은 빛나고 입가엔 웃음이 떠올랐다 문이 열렸다 류오키치가 들어서자 아이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슬금슬금 숨는 사람들도 있었다 신부가 큰 소리로 뭐라고 말했다 그러나 담벼락 옆에서 나무 뒤에서 오들오들 떠는 공포에 질린 눈들은 류오키치를 차갑게 지켜볼 뿐이다 류오키치는 다시 묵주를 높이 쳐들어 흔들었다 곧바로 반응이 나타났다 아이들은 큰 소리로 외치고 여자들은 방긋 웃었다 가공할 동양 귀신 중에도 가톨릭 신자가 있다 적 안에서도 같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 이 사실에 그들은 놀라워하면서 기뻐했다 류오키치는 몇 개월 만에 성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대행산맥의 가을풀 위에 이슬에 젖은 채 쓰러진 수많은 젊은 전사자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기도했다 그러자 아이들과 여자들 노인들이 신기한 듯 들어와 류오키치 옆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성모송을 외우기 시작했다 한 마음으로 정성들여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며 류오키치는 자신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을 흘렸다 묵주알이 눈물에 젖었다 류오키치는 비로소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일치할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이렇게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켜 몇 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살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대신 사랑으로 일치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영원한 것을 다섯 번째 영원한 것을 다섯 번째 들것에 누워있던 부상병이 한밤중에 죽었다 시체를 길가에 묻었으나 나중에 이곳을 지나가는 일본인이 없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날이 밝았을 때 보니 양군은 서로 뒤죽박죽이 되어 전선을 구별할 수 없었다 류요키치는 부하들에게 두 그늘 아래 쉬면서 아침밥을 먹게 했다 그리고 혼자서 붕대소 차릴 장소를 찾아 나섰다 일주일이나 자지 못해 머리가 띵했으나 아침바람이 상쾌하여 태평한 성격이 발동했다 새벽역 전우를 묻고 길가에 나뭇가지를 꺾어 바쳤노라 와 같은 와카를 지으며 천천히 걸어갔다 그런데 아무래도 셋째 구절에 길가라는 말이 좀 어색했다 어젯밤 그 정경은 더 쓸쓸하고 진지했는데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나뭇가지를 꺾을 때의 심정 불쌍한 병사의 시체를 어떻게 장사 지내면 좋을지 괴로워하던 심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싶었다 새벽역 전우를 묻고 나무를 더듬어 그 가지를 꺾어 바쳤노라 됐다 괜찮은 것 같아 회심의 웃음이 류요키치의 얼굴에 떠올랐다 마침 세 갈래 길이 나타났다 사내 둘이 길 옆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그들은 광동군 정규병이었다 한 명은 체코 기관총을 허리춤에 겨누고 있는 것을 보니 척후병인 듯했다 그가 느닷없이 류요키치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류요키치는 그 순간 핑긋 웃었다 와카를 태평스럽게 짓고 있는데 갑자기 살기 띈 얼굴이 나타났으므로 미처 적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뿌리를 들이댄 정규병은 류요키치가 빙긋 웃는 것을 보자 어리둥절하고 맥이 빠져버리는 듯했다 류요키치는 그때 즉시 심리에 격심한 변화를 정리하고 긴장감을 회복했다 그러나 얼굴은 여전히 벙글벙글 웃고 있었다 그리고 넌지시 체코 기관총을 잡고는 상대방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총을 빼앗아 버렸다 정규병은 순간 무슨 영문인지 분간 못하고 마술에 걸린 사람처럼 그대로 순순히 총을 빼앗기고 말았다 류요키치는 빼앗은 기관총을 길 옆 개울에 집어던졌다 2, 3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자 다른 정규병이 그때서야 퍼뜩 정신이 들었던지 후다닥 칼을 빼들었다 그러나 무척 당황했으므로 칼을 빼지 않고 칼집을 들어 치려고 덤볐다 류요키치는 달려들어 칼집을 빼앗아 던져버렸다 그러나 류요키치도 침착하지 못했으므로 칼을 빼앗는다는 것이 칼집만 빼어 던졌기에 결과적으로는 칼집을 빼준 격이 되었다 순간 류요키치의 머리위에 시퍼런 칼날이 번쩍였다 류요키치는 목을 움츠리고 한걸음 물러나 체코 기관총을 빼앗기고 멍하니 서있는 광동군 병사를 잡아 방패로 삼아 시퍼런 칼을 막으면서 빙빙 돌았다 요리조리 피하면서 허리에 찬 칼을 뺄까 말까 하다가 적십자 조약이 머리에 밴 류요키치로서는 분해의 관은 칼을 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아무튼 칼을 빼지 않고 이겨보리라 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궁리했다 그러나 2대 1이었으므로 승부는 아무래도 류요키치에게 불리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빙빙 돌고 있으려니 뒤쪽에서 의무장님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하야시 소위가 도우러 갑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야시 소위는 권총을 높이 들고 뛰어왔다 그 뒤로 류요키치의 부하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칼을 빼들었던 정규병은 그것을 보자 후다닥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다 일촉즉발의 순간에 목숨을 건진 류요키치는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뒤쫓아 달아나는 상대방의 뒷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나중에 정규병이 통역에게 말했다 정말 큰 실수였소 방화쇠를 잡아당기는데 갑자기 빙긋 웃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측 상관인 줄 알았소 류요키치의 부하들은 이 말을 듣고 손뼉을 치면서 웃었다 류요키치도 여전히 벙글벙글 웃으며 수염을 쓰다듬었다 그리 많지 않은 수염은 소집되고 나서 깎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수염이 입 양쪽과 턱에 조금씩 길어 중국 연극에 나오는 문관과 매우 비슷했다 총소리는 점심때가 지나서야 멎었다 부상병 치료가 끝나고 참호 그늘에서 쉬고 있으려니 당번이 커다란 자몽을 가져다 주었다 류요키치는 자몽을 쪼개 한쪽을 적군 정규병에게 주었다 정규병은 순순히 받아 맛있게 먹었다 류요키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생각에 잠겼다 이 젊고 정직하게 보이는 사람은 고향이 어딜까 직업과 이름은 무엇일까 지금 그와 나는 자몽을 나누어 먹는다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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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이 사람은 서로 죽이려 하는 걸까 이 난 모르는 사람 어디를 미워하지 죽지 않으면 안 되는가 나도 수륙만리를 건너 우리는 서로 다른 하늘 아래 태어나 아무 이해관계도 없이 살지 않았던가 조금 전만 해도 우리 가운데 어느 한쪽이 죽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러나 지금은 두 사람이 모두 살아 이렇게 자몽을 나누어 먹는다 우습다 진정 전쟁의 의미를 모르겠다 자몽은 맛이 있었다 향기와 풍부한 과육은 생명의 샘 같다 정규병은 얼굴을 들었다 사랑스런 청년이다 류요키치가 빙글에 웃자 청년도 빙긋 웃는다 이런 깊은 사랑의 웃음을 류요키치는 난생 처음 보았다 나는 살아있음을 느끼도다 잠옷 그늘에 앉아 자몽을 벗기면서 오늘도 살아남았노라고 옷같이 소중한 목숨을 다시 생각하노라 하늘에 찬롱이 감사합니다.